탈모드의 지혜 첫째, 먼저 해야 할 일부터 손을 대고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가서 하라. 둘째, 인간은 남의 하찮은 피부병은 금방 알아차려도 자신의 죽을 병은 깨닫지 못한다. 셋째,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. 넷째, 물고기가 입으로 낚싯 바늘을 물어 잡히듯 인간 또한 언제나 그 입이 문제다. 다섯째,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. 여섯째, 강한 사람이란 자기를 억누를 수 있는 사람과 적을 벗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. 일곱째, 좋은 항아리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사용하라. 내일이면 깨져버릴지도 모른다. 여덟째, 결점이 없는 친구를 사귀려고 한다면 평생 친구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. 아홉째, 아이에게 육체적 노동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약탈과 강도를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다. 열째,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들지만 패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린다. 열한째, 두 개의 화살을 갖지 마라. 두 번째 화살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화살에 집중하지 않게 된다.